UM 와,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날려 지금 이게 56품나봐가지고 분량이 모자르면 예선전은 제가 나온 경기적으로 딱 따를거에요 용량 비용으로 자전공간이 없어 OTD, USB가 없어가지고 있으면 이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56분정도로 밖에 안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이 택시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아 제가 원래 서클동에서 오실게 택시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스포스 아닌가 원래 그 게임 비데지도 그냥 택시 프레임으로 게임하면서 대하는걸 컨트롤 프레임이에요 택시 프레임 호연 유주온이 형 지금이 유주온이 형 지금이 유주온이 형 지금이 유주온이 형 지금이 파이팅 1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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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 bin